폭염에 주의해야 할 게 바로 온열 질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이 온열 질환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경기도가 거동이 불편해 무더위 쉼터를 찾을 수 없는 홀몸 어르신댁에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홀로 사는 86세 할머니. 코로나19 탓에 복주관도 가지 못하고 여름철만 되면 꼼짝없이 집 안에서 무더위와 시름했는데 이젠 걱정을 높게 됐습니다. 집에 벽걸이형 에어컨이 설치된 겁니다. 습기 제거와 공기정화 기능까지 갖춘 성능 좋은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처음 접하는 할머니가 잘 쓸 수 있게끔 설명도 꼼꼼히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홀몸 어르신 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랜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도내 19개 시군과 함께 705가구를 대상으로 설치 중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폭염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이 취약하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가 폭염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홀몸 어르신은 도내 6만여 명.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1,400여 명의 어르신에게 폭석이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해드렸습니다.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 감사합니다.